어떻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할 수가 있나요? 뜻이 들어오면 그 뜻에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그 뜻이 가진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우리 인간적 보다는 차원이 더 높아서 그런 에너지는 소위 신적 에너지 또는 초인간적 에너지,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뜻 에너지가 들어와서 진선미, 사랑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무슨 팔로 바꿔준다? 알파파로 바꿔준다. 그렇게 되면 그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돼서 결국 그 알파파의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적 차원의 에너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진정한 유전자 차원에서의 치유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결국은 현대의학은 계속해서 어떤 치료만 하고 있다. 증세치료만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걸레질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에너지 뜻에는 좋은 뜻이고 나쁜 뜻이다. 좋은 뜻은 진선미, 그것은 사랑이다. 나쁜 뜻은 그 반대다. 거짓, 악, 더러움, 분노, 증오 같은 것들은 아주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 또는 베타파보다 더 나쁜 감마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파라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불쌍하게도 우리 뇌를 지배하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영에는 뜻에도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듯이 영에도 어떤 영이 있고 어떤 영이 있어요? 좋은 영이 있고 나쁜 영이 있습니다. 나쁜 영을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옛날에 무속에서 하는 말이 점점 맞아집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결국 옛날에 무당들은 뭐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은 악한 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굿을 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굿을 하면 병이 나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온 동네에 수시로 굿을 했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하면 다음에는 저 집에서 하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람이 아파두면 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낳는 사람도 있어요. 굿을 한다고 병이 낫기도 한다고요. 이 병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웃기지도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왜? 세상에 오줌을 마셔도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그런 것을 해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낫다고 해서 내가 마신다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 것만 봐도 나쁜 영적 에너지 나쁜 영, 악영을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잡신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령은 뭐라고 불러요? 잡신은 나쁜 영이고 잡신의 반대는 무슨 신이에요?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마음, 무슨 의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신을 얘기합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반대가 뭐예요? 잡신입니다. 잡신입니다. 아, 잡신. 잡자를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신 그러면 의식, 우리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면 정신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어도 정신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쓰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의식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자식 정신이 없어. 사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몸에 병이 난 이유가 뭐 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 중에 참 정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신 없이 산다. 정신 나간 놈이다. 그러면 이 정신은 좋은 신이요? 나쁜 신이요? 좋은 신이요. 좋은 신이, 즉 정신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신을 차렸구나. 얼마 전에만 해도 정신 나갔더니 정신이 다시 돌아왔구나. 미쳤다가 다시 멀쩡해져도 정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이런 잡다한 나쁜 신들, 진선미의 신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야. 그렇죠? 거짓, 거짓, 그 다음에 악하고 더럽고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그런 신들을 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결국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에요? 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에요. 정신이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잡신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할 때는 내가 너무 집중해서 밥도 잘 안 먹고 식사 시간도 제때 지키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뭐가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또기 올라가지고 그렇죠? 또는 경쟁심 이런 것에 너무 내 욕심에 치우쳤다. 그럴 때 그렇게 사는 것을 정신없이 산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신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게 하는 신이에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그러니까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에요? 이것은 바로 조흥령 그렇죠? 성령이라 그러니까 잡신은 뭐에요? 악령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신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생체전자파를 지배한다. 그래서 생체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오늘 사흘째 공부를 해 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뭐 차리게 하는게 뉴스타트에요. 정신 차리고 강의를 좀 듣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운동 꼭 하세요. 아침마다 스트레칭도 하고 보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것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적으로 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정신, 잡신에 대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신이 들어오면 옳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잡신이 들어오면 잘못된 틀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신이 들어오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잡신한테 내 자신을 맡기면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잡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정신에 대하여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트는 정신을 차리는 거니까 정신,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그럼 이 정자를 좀 공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란 것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이 정자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 뜻이 한 일곱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다 좋은 뜻입니다. 제가 보면 정하다 라는 뜻인데 정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할 때 정성을 들여서 찢는데 그 찢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가루로 만드는데 그 가루가 어떤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성을 들여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그래서 정성스럽다. 곱다. 부드럽다.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이라면 참 좋은 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고 부드럽고 고운 그런 신. 좋은 신이죠? 그래서 정신이 들면 참 좋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깨끗한, 더러운 내가 없다. 그 다음에는 정성스럽다. 곱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라는 뜻이 있고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아까 지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총명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정신이란 어떤 신이냐면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앞으로는 그냥 정신 정신 그러지 말고 정신 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다 무슨 말인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신 할 때 신이다. 신은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신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잡신이 아닌 정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결국 성령이고 이 성령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 생기이고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고 결국 이 악령은 생기를 막아 버린다. 그래서 유전자를 꺼서 스트레스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노화되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영이 바로 악령이고 잡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차리면 치유가 돼 정신을 차려서 잡신을 극복하면 결국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뺏겼다. 정신을 뺏어간다. 정신 차렸다. 또는 정신 못 차리겠다. 굉장히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정신을 뺏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비뚤어졌다. 정신이 올바르다. 정신을 놓아 버린다. 정신줄을 놓아 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흔들린다. 온갖 표현을 다 합니다. 또는 정신없는 생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막 먹는다. 그렇죠? 대놓고 막 처먹어.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래서 사실 이 먹는데도 정신을 갖다 붙여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이게 보면 성경의 정신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에게 영광되게 먹어라? 하나님께 영광되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막 처먹지 말고 정신님이 너에게 이 정도만 먹어라. 여러분 식사를 떠봐도 정신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또 먹다가 봐도 뭐예요? 이제 수저를 놔라. 이 때가 딱 좋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참 이중인격을 가지고 먹습니다. 이 정도에서 뭐예요? 딱 끝나면 좋기는 좋겠는데 더 처먹고 싶어. 그러죠. 그래서 그 갈등이 결국 내 마음속에서 정신과 잡신의 갈등. 성령과 악령의 갈등이다. 결국 우리가 이중인격인 것은 우리 속에서 정신과 잡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수수께끼가 내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수수께끼가 점점 풀려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고 혹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딱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악령이 주는 생각이다.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문을 뭐예요? 문을 딱 닫아야 됩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정말 노래를 부르든지 웃든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저 뒤에 가서 좀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나쁜 내 팔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잡신이요 악령이다.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영적 에너지가 일으킨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결국 내 팔을 바꾸고 내 생체전자 팔을 바꾸어 가지고 결국은 내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쳐 가지고 내 유전자에 나쁜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이 질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영적인 차원에서 낫기도 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낫기도 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낫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유전자의 변화이고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의 뜻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수 기도를 받아서 낫다고 해서 나도 안수 기도하면 낫지는 뭐예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영적은 영적은 또 무당이 구슬해서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어떻게 낫을까요? 무당은 대충 잡신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이 칼을 들고 나와서 막 휘두릅니다. 잡신아 나가라고 그러면 그 환자가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참 교육 수준이 낮을 때 환자가 그거를 믿으며 이 무당이 성공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 이 잡신을 쫓아 냈구나라고 내가 믿음이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데 내가 환자인데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면 절대로 낫지 뭐예요. 그런데 무당이 저렇게 칼을 들고 와서 막 춤을 추면서 내가 그걸 믿으면 내 몸에 들어왔던 그 잡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한 일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내면의 환경을 형성시킨 것이 잡신이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항상 누구누구가 너무 밉다. 너무 분노. 이런 속에서만 나의 내면의 나쁜 환경을 유지시킨 것이 바로 잡신이다. 이 말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들처럼 한 아이는 결국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의 영을 받아들여서 엄마는 사랑해.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영을 그 잡신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은 좋아질 수 있어도 나는 안 되겠구나. 뜬금없이 그런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탁 집어넣어 주는 것이 잡신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믿는 사람은 날 수 있다. 그러면 무당이 구슬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갈까요? 무당이 뭐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잡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정신없이 막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당이 뭐 든 거예요? 신들린 것은 무슨 신에 들린 거예요? 잡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은 한패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막 휘둘려고 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잡신이 나가줍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짜고 치는? 잡신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 오줌을 마셔서 누가 암이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셔도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예요? 믿어요. 세상에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줌 먹고 병 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화내요. 나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줌을 먹었는데 병이 나냐? 이유 불문하고 나는 뭐예요? 나왔대요. 그 사람이 낳은 것은 뭐가 나가서 그래요? 잡신이 나가서 그래요. 그럼 또 오줌이 잡신을 쫓아 냈을까?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죽기를 잡신들은 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줌을 마시고는 아무도 병이 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왜 그래요? 오줌이라는 것은 노폐물입니다. 노폐물을 콩팥에서 걸러내는 것이 우리 피 속에 있던 노폐물을 콩팥을 통과시켜서 걸러내 가지고 소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뇨독증이라는 병이 걸려요. 뇨독증, 오줌 독이 몸에 퍼진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에서 소변을 못 걸러내면 인공신장, 그렇죠? 그래서 혈액을 기계 속으로 인공신장 기계 속으로 통과시켜서 노폐물을 걸러내 가지고 다시 몸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혈액 투석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신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격일로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변을 먹고 병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낳아요? 낳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노폐물은 본래 어디 있던 거예요? 피 속에 있던 거예요. 내 피 속에. 내 피 속에 본래 있었던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와서 그걸 받아 가지고 내가 마신다고 해서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낳거든요? 그거에 낳아요. 그런 바보 같은 것을, 그런 비합리적인 것을 믿으면 그것은 내가 진실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예요. 잡신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그런 것을 마시면 오줌 그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 주었던 잡신이 나가죠. 그것도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질병처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버섯을 먹고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돼요. 상황버섯을 먹고 낳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 먹고 낳았다는 것은 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광주의 어느 시장에 나이가 많이 든 부부가 그 시장에서 근 50년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하여튼 어릴 때부터 65인가 해가지고 15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도 좀 모으기도 모았는데 결국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TV에 나온 이유가 개똥죽을 먹고 낳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개똥죽을 먹고 암이 낳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국 PD들은 그거를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런 얘기에요. 1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 동안을 광주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 걸리고 나니까 참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난 5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는가? 그동안에 돈도 좀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욕심이 나서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암도 걸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생활을 접고 좀 시골 한적한 데 가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간 데 가서 텃밭도 가꾸고 그래서 좀 살자.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땅을 사서 집도 깨끗이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뭐에요? 이제 텃밭 갖고 와서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장사한다고 운동도 못했는데 산책 당기고 이러다가 이제 누가 개똥숙이 좋다고 해서 먹었더니 낳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똥숙을 먹어서 낳은 게 아니라 왜 낳은 거야? 정신을 차려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꾸었기 때문에 낳은 거지. 그거를 개똥숙을 먹고 낳았대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피디나 시청자들이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개똥숙을 먹어 보면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치료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 영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전자들이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디 정신을 확실히 차리시고 정말 뉴스타트로만 끝까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참 많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래서 우리 인간은 무선적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이 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물질로 구성된 이 몸은 결국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고기 덩어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우리는 영적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낳은 것이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정신없이 우왕, 자왕 합니다.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어디 가면 사냐? 그게 얼마냐? 우왕, 자왕 전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좋냐? 저거 좋냐? 하다가 결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나의 외부적이나 내면적인 환경에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